안녕하세요 부세븐 입니다 아까 첫번째 판에 이어서 오늘 한판 더 두번째 판까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만날지 기대되네요 초 나쁘지 않구요 저는 의김없이 원악마로 진행하며 상대는 2단이네요 양귀마포진이 되어 있고 귀마포진이 되어 있고 먼저 한번 흔드는 방향으로 컨셉을 찾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쪼를 이렇게 두는 분들을 좀 좋아합니다 흔들기 쉬워서요 의외의 수를 두시네요 마가 올라오겠다는 신선인가요 음 음 음 음 음 음 Quindi 이왕 흔든거 확실하게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좀 막혀가는 느낌인데요. 이럴때는 줄을 보고요. 이렇게 가도 그 머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차로 틀어막고 있는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쳐도 닫고요. 왼쪽 포로 장구는 막으면 되니까 3 3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. 대차를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포를 먹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상향이 못 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. 멘탈이 좀 흔들리실 것 같아요. 그냥 어김없이 기권 하셨네요. 두번째 판도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잠깐 정리해 보자면 여기에서 말을 막았던게 좀 마퀴를 막으면서 움직임을 둔화 시켰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보니까 35수만에 끝났네요. 여기서도 이쪽으로 올리는 것도 실수였던 것 같고요. 차 올라온 것도 실수고요. 말을 먹은 것도 실수고요. 거의 이쯤에서는 그냥 멘탈이 붕괴되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상 뭐 전혀 그냥 소수무책으로 당하신 것 같네요. 기태권 이승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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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